BBK400은 레드닷과 CES에서 상을 받은 저희 골트와 가장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고겸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PWS,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완전 무선 이어폰이고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완전 무선 이어폰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케이스 자체가, 트레들 자체가 스피커로 되어 있어서 함께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2-in-1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저희 피아톤만이 가지고 있는 골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BK400은 기존에 없었던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예쁜 디자인으로 하실 수 있고 또 고겸에 그런 재미있는 보이스 프롬프트가 들어있어서 다른 제품에서 한번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한정 에디션입니다. 감사합니다.